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 전청조 씨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남현희 씨도 범행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SUV 차입니다. 신차값이 3억 원에 달하는데 6월 남시 명의로 차량이 등록됐습니다. 남 씨는 펜싱협회의 전 씨 이름으로 거액 후원을 제안했고 전 씨가 운영한 펜싱 학원을 홍보해 주고 학원 수익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처럼 경제 공동체로 엮인 정황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공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다며 숨길 것이 전혀 없어 경찰 수사 등에 즉시 응하겠다는 입장. 경찰은 우선 전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접수된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묵인하거나 함께 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남 씨 역시 무고등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